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창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맘대로 사용하사 하나님이 불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형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한교에 대한 걸 하나님의 직접 증명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여기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기름보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꽃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튀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피눈물을 아는 형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이 거짓없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게 놀아 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게 놀아 예수의 피로 내가 저 사람을 짊어지게 놀아 하는 일이 우리가 안 되는 한결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짓없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사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지경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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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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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жえ에에에엘! 찬사일을 맡기고 우리의 이가여! 하나님 내가 걸코 한교 에엘! 리 Allies 칭찬사일은 이자지 말 smack 주의여!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께 고맙습니다. 그러하여 안 믿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저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 모습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내 몸보다 귀히 여기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나의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아버지의 예수님들이 참으로 주님의 손한 듯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절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성과 미련함이 싸우고 우리 안에 주님이요 참으로 주의 뜻을 분별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인 하심을 인하여 아버지의 온전히 영광 돌리던 놀라운 약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 안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감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보다도 저들이 나를 향하여 나보다도 성명 충만하게 하자고 맘 놓고 축복하였으니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나보다도 더 성명 충만하길 바라나이다 아무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벌써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므로 이와 같이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드시사 주의 동역자들 함께 모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부질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고 매력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맺게 된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임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연합된 힘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와 눈물 없으니 갈 수 없는 귀한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자격도 없고 아버지 해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구별의 자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 허락하신 것뿐일 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을 뺏겨서 그저 소진하는 가운데 마땅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을까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모든 것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짜증 부리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다 비통하다 가슴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로 변화 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LA에 놀랍게 부응하는 귀한 일꾼들로 이 목사님들을 세워주실 수 있어 아멘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편하고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늘 구여 용성을 가지며 기도하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필요 아멘 우리를 완전히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을 누리이면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식도 있는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 제목 주십시오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하시는 모든 것을 분명히 포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좋게 숙조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 나의 지통을 넓히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로 응답하시고 지경을 넓히셨다고 믿음으로 송파하네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땀을 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내미는 것마다 주시는 것 일상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자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보호의 피가 우리를 넘치게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고륵한 우리도 이래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경험하는 모든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기하시고 의지하게 계신 예수님의 보호의 피가 우리를 넘치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의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같이 묶고 푸는 일을 이 시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장세상 다시 한 번 우리 한 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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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고립자 상황의 고립자 예수님으로 미련했고 주소님으로 탄경들 모든 고진들이 우리를 신고하고 자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고립자 그리 treat 그리시 눈에mass해 우리 어마어마저 Engineers 어머니ша 주여 주여 성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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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ne 주여 주여 전기 burgollen 여 씨 전기 전기